예술이 아빠가 이제 애기 웃음했을 때부터 화에 참지를 못해서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역절도 막 하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군요. 참타 참타가 이제 제가 집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저런 말도 있어? 여기. 아 진짜로 진짜 그랬다고. 집안일은 뭐 그냥 쓰레기 버릴 정도 그거밖에 없었고 육아도 그냥 잠깐 기적이 한 번 두 번 갈 정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다 했어요. 육아랑 살림도 혼자 다 했고. 아이고. 이제 생활비가 불편한다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아해. 일까지. 정신이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걷는데도 어질어질하고 그냥 이몽사몽 해. 어질없지 잠 못 자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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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 엄마나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사정을 아시나 보다. 아휴. 좋으신 분이네. 왜 저런 엄마랑 통화했어? 연락이 안 돼요. 아예? 네. 메시지도 안 오고? 네. 메시지 보내도 답도 안 와요. 아이고. 아휴. 아휴. 그렇게 생각해 너는 예술이 엄마가 돌아와도 또 얼마 못 가서 또 반복이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2주 됐나? 나는 너네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잖아 내가. 어? 아 만나셨어? 아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너랑 조금 얘기를 하고서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었으니까. 음. 사장님 좋으시네. 네술이 엄마는 나중에 와라 해서 시간 텀을 두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네가 너무 취했잖아 그치. 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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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술까지 먹어? 괜히 우울해 있으면 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술 먹으면 기분이라도 더 좋아지니까 아 못 산다 진짜 근데 네가 나한테 저는 술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잖아 내가 말렸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정신줄을 놔버렸죠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구나 그래 그냥 서로 그냥 밥만 먹고 아무 얘기 못하고 헤어져서 아이고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저 때 왜 술을 왜 마셨어요? 맨정신으로 얘기하기가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분위기 상으로 분위기? 와줘서 고마우니까 와줘서 고마웠는데 왜 술을 마셨어? 그냥 무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술김에 술김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여자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술주정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진솔한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막 살아 막 살아 어? 막 살아 당뇨가 이렇게 심한 사람이 술이 먹고 만취가 돼서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막 4시간, 5시간 찾아다녀 이게 무슨... 하...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절실하고 그랬으면 네가 조금 조절을 했었어야지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에엥? 그때는 그냥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거지 아유... 그래도... 아내가 그냥 그러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 너무 안 일했네... 아니 그러면 저날 술자리에서 얘기 못한 이후에 아내하고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거예요? 저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놔버렸죠 아이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 그게 골든타임이었구나 골든타임이었네 아... 하... 근데 지금 예선 엄마가 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아? 네가? 집안일, 이제 청소 같은 거에 대해서 맨날 이제... 다 떠넘겼죠 죽 좀 해서 갖다... 갖다 주고... 갖고 왔을 때 먹여달라 에엥? 아이고... 아기예요? 너를 먹여달라고? 네 너한테? 제가 그랬어요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물 좀 누워서 먹게 빨대 좀 갖다 달라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누워서 먹으려고 노예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몸에 이제... 힘도 없고 몸살 감기도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어? 아무리 네가 당뇨가 있고 그랬어도 몸이 안 좋아서도 챙길 건은 챙겨줄 사람 아무리 몸이 힘든 건 알지만 아내가 간병인이 아니니까 어? 그렇지 그러네 진짜 요양보사 같아 평상시에 잘하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빨대 아니라 뭐라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잘했으면 몸 아프니까 빨대 갖다 줘 힘든 거야 죽그려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너네 둘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까지는 모르잖아 그치 근데 애엄마는 애엄마대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 그치 너가 뭐... 폭언이라든지 에? 폭언? 폭언도 했어요? 네 소리를 많이 질렀다 아...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했다 노예처럼? 진짜로? 그거를 연애 때부터 참아왔다 예술이 엄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미친다 진짜 사실은 당사자들끼리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각자의 입장이 있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와이프도 한 번은 느꼈대 너네가 교대를 할 때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너가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언성이 좀 높아지면서 가서 들어와서 빨리 근무복 입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명령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대 아이고 다 나는 얘기만 들은 거야 근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일단 너한테도 문제가 많기는 해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자들 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집에서 했던 것부터 고칠 수 있어? 그런 걸 네가 뭐 하러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끌어 전 말이 좀 약간 가시가 있어 아 그래 좀 말투가 날카롭네 남중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남자끼리만 지내다 보니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항상 곁에 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말을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 남중 남고 나온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웬만하면 다 남중 남고 나왔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는 좀 핑계가 아는 것 같아 그래 아이고 애 엄마가 힘들다는 거라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냥 나도 힘들어 나 몸만 좋아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전혀 밖에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했지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깨달은 게 큰일났다 왜냐면 이제 내가 잘못된 태도라라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와 봐서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딱 소 잃고 외약한 거 잤네 아 아 네 그 고딩오빠 지적지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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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진짜야? 연락된 거야? 아 아 고딩오빠 지적지이죠? 아 네 고딩오빠 지적지이죠?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 예설이 엄만데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대박 아 아 연락이 됐구나 편의점 사람이 통해서 저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예설어머니 연락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시면 좀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시는 건 힘드실까요? 어 그래 그래 네 가능해요 우와 진짜 아내 입장이 궁금하네요 오늘 아직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먼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좀 집을 나가 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혹시 왜 나가게 됐는지 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설이 아빠가 이제 이제 애기 심했었을 때부터 이제 화에 탐지를 못해서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역절도 막 사고 어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군요 분노 조절 문제가 있었군요 틈터 틈터가 이제 제가 제가 집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어머 어머 저런 말도 했어? 아 여기 아 진짜로? 진짜 그랬다고? 집안일은 뭐 그냥 쓰레기 버릴 정도? 그거밖에 없었고 육아도 그냥 잠깐 기적이 한 번 두 번 갈 정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다 했어요 육아랑 살림도 혼자 다 했고 아이고 음 이제 생활비가 좋게 된다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육아해 일까지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 제가 발목을 이제 덕질을 넣어서 깁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원래 병원에서 항상 갔어야 됐는데 가야지 우리가 돈이 남아도냐 병원비 한 번 가면 10만 원인데 너 그거 아깝지도 않냐 이러더라고요 병원 갈 돈을? 아내가 다쳤는데? 그럼 저거는 진짜 너무했다 제가 쎄 때는 못 맞다니 안 와서 자기가 그냥 차가 필요하니까 저런 상의 없이 어느 순간 그 친구 4시에 차를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저런 걸 상의를 해야죠 이거 뭐냐 차가 뭐냐 이랬더니 유튜브 1명을 해가지고 차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반전이 계속 있네 어휴 내가 아팠을 때는 그냥 나는 그냥 방치해도 되는 사람이고 타는 그렇게 소중한가? 거의 무십하게 느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난 항상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타는에는 가출할 순살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술이 어린 시퍼내고 이제 잠깐 바람 살려고 나왔던 걸 알는데 가질 의도가 없었나요. 다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나 아빠들 보면 애기 어린이집 맡기고 잠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잠깐 친구를 본다던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젊은 나이예요? 20대 때? 남편 밥 차려달라고 하면 밥 차려줘야 하고 무조건 집안을 해야 하고 맨날 반복적인 일상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지. 제가 이제 노예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휴... 저 심장이 우죽할까... 예설이한테 누구 정리 하나 나오고 싶어요. 예설이한테 누구 정리 하나 나오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 어린 애기 두고 나가고 싶겠어요. 예설이 아빠한테 꼭 이 말은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안 들어가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나한테 대충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오래된 문제네요. 저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영상 보고 느낀 건데 솔직하게 저기서 아이를 뺀다면 제가 볼 때 25살의 젊은 여성이 저기서 무슨 낙이 있을까를 생각해봤거든요. 나 같아도 답답해서 못 살 것 같긴 해. 어떤 희망을 보고 저기서 살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되돌렸어.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박 육아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도와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도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진명 씨는 전자부터가 잘못됐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런데 육아랑 집안일이 도와주는 겁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진명 씨는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지금.